다시 시작을 해보죠 아, 다시 좋아요 적이 보일 때라고 해놨는데 왜 아닐까 일단 어 주문타격을 써야죠 아니다 아니다 일단 내가 진시의 시리얼을 쓰고요 쟤 분명히 그거 하니까 그리고 한타이밍 쉬고 너는 얘한테 가족 걸어주고 너는 너는 자, 귀여운 파멸을 얘한테 쓰면 안 되는데 튕겨낼거란 말이에요 음 가까이 가 일단 오케 오케이 자연 아름다움 그리고 너는 때리고 벤씨 엥 엥 나도 불러내고 아니 버프 걸고 주문타격 들어가 아니 줌타격말고 아니 줌타격 들어가고 오 오 뭐야 잠깐만 실패한거 같은데 근데 오케 오케이 다 죽어라 자 아비달 좀 사면 탈 아비달 좀 없어요 에ce 심사 옥 오케이 끝 깔끔하네요 끝 그래요 비록 당신은 그럴 가치가 없었지만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쓰레가 없어요 분명히 스펙은 좋은데 가지고 있어봤자 쓰레가 없어요 아 빨리 없어져라 혼란의 그루 아 나 지금 겁나게 안 없어져네 이거 이걸로 못 없어져나 안 없어져네요 아 아 우리 모두 히어로들 너와 부와 내가 햄스터와 랜저들 모든 곳곳에서 즐거워 음 쟤네들 있는거 자 저장하구요 음 내가 가서 아 그가 깻잇 어른나 아 그리고 아 아 그리워 아 아 아 빨리 와 고고 고고 야 쟤네들 이제 이제 장거리 무게 엄청 그 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애 어 이런거 뭐 가져가구요 네 고 나 우리 작은 희생을 생각해 볼 수 있니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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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생과 있습니다 희생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. 새들 뭐하는 애들이지? 여기 있는 애들. 음... 뭐 따로 뭐... 뭐... 있는 것 같지 않은데? 퀘스트가 있으면은 뭔가 있을텐데...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 저 퀘스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기억이 안나.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 볼까요? 공략집을. 여기가... 여기가... 여기가 어디더라? 여기가... 음... 여기가... 여기가 뭐냐면... 여기가 어디 따로 없네 저기 분명히 뭔가 어..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들어가보죠 네.. 이 사모는 하와리안 아.. 엘사몬이 하바리안 에.. 에사몬이 하바리안 에.. 에.. 내가 너 죽을땐 눈썹이세요 삼촌 어린이 맞으세요 음.. 몽크 세명 몽크 네명 자 자리 잡고 너는 변하고 나는 피하고 뭐야 씨 허접.. 허접대기지 않아 아.. 기존의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... 지금? 뭐 좋은거 있냐? 어? 가골부츠? 자... 가골부츠... 자 이걸 일단 사구요 로드 오브 리버셔 안전의 로비광사 됐고 10개월의 안경 하나 더 사고 있으면 좋죠 이건 뭐야 어우 넉다운 된다고? 아 좋은거 굉장히 많은데? 하지만 어 화살이 있어야 돼 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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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3 이상 화살 아니 화살이 없잖아 화살 화살 아 있어요 다행이네 아유야 이거 좋아요 이거는 어 이게 그 가속 붙은 갑옷이 있거든요 이거 그랜드 마스터 야머 이걸 빼도 되니까 가 가골부츠를 얘가 신을 수 있다는 거죠 민스크 민스크가 신을까? 이러면 가속 붙은 야머커스가 살짝 모자라긴 한데 다행이라던 인사 로비광사 로비광사 도착해 도착해서 글쎄 로비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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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피얼의 안경 음... 시피얼의 안경은 내가 가지고 있어라 고 시피얼의 안경 고 가기네 즈 sağ반..shelf 다시 들어가니까 없어지는거아냐... 없는거아냐 다? 왠지 그й것같은데 그치야마... 씨 EL 쟤 얘기랄 이어 으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어어오오오eton 오,클랄빵했다 잠시만 함정 함정 오 디토네이터 이거 그냥 그린스톤인가? 도시락 자 디토네이터 가자 분명히 저거 저 위에 저거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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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분명되자 음 어 일정 연습인가? 내 시간을 잃어버리지 못해 내 시간을 잃어버리지 못해 내가 참가해줘야겠어? 뭐 더이상 없나보네요 넌 내 경우도 쟤네들 뭐하는게 있었는데 어... 저거 가죠 저긴 뭐 나중에와서 뭐 보던? 하고 아냐 근데 저거 아 신경쓰리네 잠깐만 신경쓴다 저게 저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으이..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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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죠 예 아 아 아 음 없는거 같애 아 나 그것도 안했구나 자 포카플레이는 잠깐 가도록 하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안했어 그 그 뭐야 아가슈라 죽이고 얻은 에센스로 여기 열었죠 예 O 이라고 네 이라고 저도 이라고 제가 ですね 어떤 무엇인가요 스메트 탁 이 정말로 여긴 또 어떤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졌나 어? 나네? 또 전투네 음 세마즈 타모코 세마즈하고 타모코는 원의 그 세레복의 그거였죠 신복들이었죠 다 파워가트 기자 고고고고 고고고 뭐야 되게 간단한데? 너무 간단한데? 너무 싱거울 정도로 간단한데? 고우 제가 가도록 하죠 음 여기 샌다이의 영지 여기로 샌다이와 아비즈걸 일단 샌다이부터 가보죠 샌다이부터 샌다이부터 나는 샌다니라는 방아지풍을 찾고 있어 숲의 남서쪽에 있는 나무 숲의 남서쪽에 있는 나무 저쪽으로 가면 될거 같은데 여기 수레가 어 수레가 있네요 오 잠깐만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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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게 하나야? 야 너도 공격 아아 쟤는 뜻이 아니군요 자 ISK 한번더 아 Así 오오오! 뭐야 이펙트야 둘다 잠깐만 3부터 갔나? 아 그러네 아닌데? 3도 안돼 4? 안돼 4도 아니야 지금 뭔가 마법적인걸 걸고있나봐 자 돌파로 아니 야 너 돌파 이곳은 지키지 않으니 그냥 그냥 숨이 죽이지 빨리 빨리 숨어 죽여 숨어 죽여 잠시 찾아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치? 더 이상 중얼이 늘어나거나 하진 안되요 얘는 그치? 음... 왠지 무병 같은데? 그치? 저장하구요? 어어어어 맞아 네 내 겨lived 옆 없어즘 이케 안 하 치 고정 할 수 ir 어... 가우스라 일단 뒤로 빼고요 일단 얘네부터 죽여 오케이 다 죽었네요 만약 여기서 나까지 직업을 아터로 했으면 야 정말 대박이었겠다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음? 아이고 빨리빨리 야 스승하고야 뭐야 이거? 나무꾼이잖아 너 인마 누가 덤비래 끝날라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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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서는 없지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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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너 어디까지 가 저게 일구가 드러났네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구아구아구 저게 입구가 들어 났네요 어 드로우 볼트 가 여기서 돼? 볼트는 정말 좋은게 많은데 볼트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해 뭐 있으려나? 오 우리 레벨업 했네 감정은 없네요 오 화살 이거 뭐야? 눈 어쩌구저쩌구? 재료인거 같은데요? 화살 일곱이 세개 뭐야 잘못 슈퍼데어 포션 포션은 많이 가져가긴 하는데 쓰질 않네 이제 근접선 캐릭터가 있으면 이제 싸우면서라도 좀 쓸텐데 근접선이 아니라 거의 활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저장할 수가 없다던데 두꺼운 아이유 기적이었잖아 어 어? 잠시만 얘 안해놨나? 아 안해놨구나 얘도 없는데 기다릴 수 밖에 없네 아 얘가 걸려버렸어 아 이런책이래 빨리 안풀릴텐데 뒷필로 풀리려나 야 빨리 미사지 없이 가 아 mejor 옳 어어 아 으 오오 애들은 빨리 썰어주는게 어렵지도 않고 야 빨리 와마 어떡해 야 여리 이것도 있었네 야 돈 많이 번다 여리야 여리야 아휴 하루만 자야겠다 이제 이랬네 어 뭐였어 뭐였어 아이씨 왜 저걸 쓰고 난리야 오오 어 함정있었어 하지만 밟지 않았네요 다행히 아 잠시만요 음 아이템으로 얻었다고? 아이템으로 얻었다고? 아이템 자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